이번에는 그 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그 내용도 조금 설명이라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스케치업에서 많이 보던 면 색감이죠 색깔 파란색이 나오고 여기 뒤에는 흰색이에요 입체로 만들어 볼게요 입체로 만들면 흰색이 되죠 흰색이 보이는 면 플러스 면 양의 방향 플러스 면이구요 지워보면 안쪽에 이 파란색은 그 면 안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현실 공간 아래서는 이 파란 면은 보이지 않는 면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대부분 부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부피를 가지고 있죠 종이도 부피를 가지고 있고 머리카락도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먼지도 부피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피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냥 껍데기 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안쪽으로 자 얘를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면 얘가 뭐라고 나오냐면 솔리드라고 나와요 솔리드의 단어를 뜯을 뜻은 사전으로 정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 그냥 이렇게 잘랐을 때 잘랐을 때 그 안쪽이 꽉 차 있는 것이 이제 솔리드 보이드는 안쪽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보이드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풍선 같은 건 안쪽이 비어 있죠 그런데 두부 뭐 이런 거 자르면 두부면이 보이잖아요 지우개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잘랐을 때 단면이 형성이 되는 거는 솔리드 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어찌됐건 어찌됐건 얘는 이제 꽉 찬 형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역설적으로 얘는 안에가 이렇게 뭐 이렇게 비어 있는데도 비어 있는데 얘가 솔리드 하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얘를 안에가 꽉 차 있다 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현실 공간처럼 얘가 안에가 꽉 차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례로 이렇게 통과 하잖아요 이런 오브젝트들이 서로 이렇게 다 통과하고 자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중요한 거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면이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지난 시간에서 트윗모션이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을 가져갔을 때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얘도 다른 프로그램을 가져가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뭐 렌더링을 걸 때 문제가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면 첫 번째로 든 문제가 뭐냐면 이 뒷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를 어떤 옵션을 체크하지 않는 이상 투명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이렇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를 마우스 클릭해서 리버스페이스 해주셔야 돼요 뒤집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면의 방향이 다 같게 해줘야 돼요 자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저마다 다 어떤 건 이렇게 되고 어떤 건 이렇게 되고 어떤 건 이렇게 되고 어떤 건 흰색이고 어떤 건 파란색이죠 그래서 다 선택해서 리버스페이스 리버스페이스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이제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 단축키로 이제 Shift-R 이라는 단축키로 제가 지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클릭해서 다 리버스페이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면 뒤집는 거 익숙하게 해주셔야 되고 지금 이 모델링 자체가 사실 제가 좋아하는 모델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면이 거의 이제 이게 이 건물이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두께가 있지 않고 그냥 껍데기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 장짜리 면으로 이런 모델링을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솔리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델링 인데 이렇게 보일 때 내가 이렇게 필요한 이미지 있잖아요 내가 이 인테리어 씬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인테리어 씬에 해당하는 내가 보고 있는 이 바라보는 장면 안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파란색 면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 면이 없게 해줘야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면은 결코 좋은 면이 아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이제 파란색 면 이라고 하더라도 재질은 다 입혀져요 제가 이렇게 입혀지죠 여기도 입혀져요 이렇게 입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네 내가 어떤 면이 제대로 돼 있는 면이고 어떤 면이 뒤집힌 면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로 작업을 하던 걸 뭐 역시 다른 프로그램에 가져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예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이런 껍데기 모델링이 아니라 어 솔리드 모델링을 해 주셔야 돼요 솔리드 모델링이라는 이거는 뭐 어디 나와 있는 개념인 아니고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렇게 덩어리 져 있는 애들로 모델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이 기둥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 보호가 여기 이렇게 솔리드하게 한 덩어리 이 벽면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입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도 윗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덩어리의 솔리드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 모델링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더 되면 예제나 이런 것들 할 때 풀어갈 내용이긴 한데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면이 뒤집힌 게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이나 이런 스타일에 가 가지고 네 어 면 체크를 네 면 체크를 해 보는 거죠 면 체크를 해 보니까 어때요 여기 뒤집힌 면인 거죠 이렇게 면 체크 스타일에 가서 네 재질이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 스케치업은 두 개의 면을 가지고 있어요 앞면과 뒷면 처음에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또 하네요 어쨌든 앞면과 뒷면이 가지고 있는데 각각 색깔을 파란색으로 주고 있고 네 좀 회색 하늘색 비슷한 예 보이는 면 앞면은 흰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이 재질을 양쪽을 다 줄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줄 수가 있고 재질을 또 여기도 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스타일이 지금 다른 걸로 돼 있어서 그럽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준 재질이랑 여기에 준 재질이 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 아이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재질이랑 바깥에서 재질이 또 달라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되게 당황한다고요 나 재질을 입혔는데 왜 여기는 또 이렇고 여기는 또 뒤집혀 있고 나중에 또 텍스쳐를 이제 보시면 텍스쳐를 위치를 이동하거나 변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뒷면에서는 또 이 뒷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자 뒷면에서 여기다 텍스쳐를 또 줬죠 뒷면에서 또 포지션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또 앞면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여튼 네 헷갈립니다 헷갈리게 되고 하고 하는데 뭐 그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앞면과 뒷면이 있고 각각 다른 재질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면 뒷면 뒤집혀 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꼭 면 체크를 해 가지고 어떤 면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이 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깨져 있는데 간단한 경우는 마우스 클릭해서 오리엔트 페이스 해주면 연속성을 갖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안 생기는 파일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안에 가보면 다 이상해지죠 여기서 오리엔트 페이스 한다고 해도 다른 데가 변하죠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막 빨리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도 기준은 면이 앞뒷면이 있다는 거고 앞뒷면이 이제 중요한 기준들은 내가 보는 면 내가 보이는 데에서는 될 수 있으면 파란면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제 면이 앞뒷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 자 이런 네 이렇게 해놓고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 하죠 이게 이게 뭐냐면 면이 서로 같은 자리에 하나가 같으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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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자리에 있다 이러면 렌더링을 해도 문제가 생기구요 이렇게 되면 렌더링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어 렌더링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재질 같은 거 이런 거 아이고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여기다 재질을 제가 주면 네 이상하죠 좀 반짝반짝 거리고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예 다시 한번 할게요 아이고 네 제가 계속 헷갈리고 있네요 자 얘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 네 이런 것도 이건 이제 앞뒷면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그 하나의 면이 이렇게 똑같은 면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네 같은 면이 다른 면이 서로 다른 다른 재질을 가진 면이 같은 자리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얘를 살짝 띄워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많이 띄워 줬네요 어쨌든 조금 뭐 한 1미리 정도 띄워 주면 그런 현상이 좀 덜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멀리 가서 이렇게 또 보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카메라 표현의 화면에 표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사실은 모델링 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항상 두께를 주는 모델링을 선호합니다 두께를 주는 모델링 이런 식으로 면이 이렇게 홀로 존재하는 건 사실 없잖아요 이거는 사실 가짜죠 그렇죠 이렇게 면이 한 장만 있는 경우는 가짜예요 이거는 원래는 아주 얇게라도 종이처럼 이렇게 두께가 있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솔리드한 모델링들을 선호하고 하는 편인데 당연히 이게 맞다고 볼 순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구요 그렇지만 어 항상 이렇게 솔리드한 모델링들을 하면 아까 같은 문제점들에서 좀 안 생기죠 이런 것들은 깜빡깜빡 번쩍번쩍하던 것들도 안 생기고 네 그래서 이제 앞뒷 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봤구요 어 책에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갔지만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길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했는데 막 다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이런게 있구나 라고 하고 듣고 그냥 패스 넘어가시면 될 것 같구요 나중에 이런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궁금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쯤 그냥 한번 복귀하는 정도 그때 다시 한번 보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패스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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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